자, 주말 해봅시다. 오랜만이에요. 오랜만에. 네, 바람 어때요? 괜찮아요.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오, 대리막길. 내리막길이 심한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여기가 원래 내리막길이 심한데. 되게 가파라요, 여기가. 되게 가파라요, 여기가. 이쪽 새길 중에 길이 3개죠? 여기가 제일 가파라요. 아, 여기 자이 아파트. 새로져가지고 길이 엄청 좋아했어요, 여기가. 여기가 길을 새로 재정비해가지고. 길이 너무 잘했어요. 딴 동네가 되버렸죠? 네. 신호등 기다리는 시간 나와요, 18초. 자, 애들릉 16초. 뭐, 손을 잡아야 애들릉이 돼요? 에이, 잡을라 그랬더니. 뭐 하는 거야, 이거. 안전하게 하려고 그랬죠? 자전거길. 곧밖에 갑시다. 자, 출발. 자전거길로. 네. 청자동 쪽에 왔네요, 여기. 예전 김민호. 김민호 쌤이 하시던 체육관 쪽이네요. 아, 제정화 차니까 더 많이 걸리거든요. 예, 여기. 까큰블. 비푸네요. 아, 까큰블. 하하. 애기가 오래보고 신났다. 긴장가, 탱탱탱. 험. 콜럭콜럭. 아니, 근데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진짜, 집중하지 않으면 발바닥 떠 버려요. 페달에서 발바닥 뜨니깐 집중해야되요 지나갈게요 고맙습니다 이제 다 왔습니다 여기만 나가면 바로 저기에요 꽃매에요 마지막 코스에요 여기만 나가면 꽃매에요 길치실장님 여기가 꽃매 다 왔습니다 엄청 멀다고 징징 되셨는데 다 왔습니다 다 왔어요 저기 교회 보이죠 수원산 감리교회 왼쪽에 보이죠 11시 방향 저기 보이죠 교회 다 왔습니다 가면 반가운 사람이 있을 거에요 누굴까요 안 가르쳐주죠 여기 여기 갈대 뭐 이런 것들이 계절을 보여주네요 오르막길 자 마지막에 여기 조심하시고요 턱 또 여기도 위험한 턱이 있죠 여기 앞에 조심하시고 여기 여기 조심해야 돼요 여기 길이 쑥 빠진 데가 있어요 여기 탁 안녕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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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완전 가을이에요. 꽃매 자전거장이 보이고요 저기 반가운 사람을 서서 보고 손을 흔들고 있네요 손 들고 어떻게 안 움직이나 안녕 안녕 반가워 반가워 어디서 많이 보는데 토로가 토로가 안녕 반가워 안녕하세요 아이고 아이고 여기 계신데 어떻게 여기 계세요 아이고 아이고 저희도 오랜만에 나왔는데 네 이상헌님 이상헌님 와 우리 챔피언을 또 여기서 뵙네 친귀룩 씨 같은 소리 들었습니다 아 소문이 나가지고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역시 아 대단하신 네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제가 개인적으로 꼭 뵙고 싶어요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에요 안녕하세요 토로가 아버님 화이팅 아 반가워 너무 많이 만나네 아니 아버님이 계신 줄 알았어요 오늘 약속에 따라서 그래서 아들 아까 먼저 가고 우리는 자전거 타고 출발했거든요 네 그래서 아 코치님도 계시고 안녕하세요 네 네 전에 아 전에 뵙었잖아요 전에 우리 의사 선생님하고 같이 네 늘 뵙고 늘 배우고 싶었어요 아이고 전에도 뵙었잖아요 아니 별 말씀을 전에 전에 의사 선생님하고 저희 왔을 때 뵙었잖아요 울트라 나가기 전에 작년 1년 전이네 작년 울트라 나가기 전에 1년 전이네 진짜 작년 울트라 준비하시면서 네 사무신이랑 같이 안녕하세요 네 네 저희도 오랜만에 나왔는데 아 저 여러분 부탁드려요 아 저 여러분 부탁드려요 토로가 너무 반갑다 야 안녕하세요 나 딱 저기서 오자마자 토로가 거기더라고 뒷모습이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건강하시죠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여기 오니까 반가운 얼굴 다 뵙네 오길 잘했네 아이고 와우 김미로 살아있네 와우 처음부터 찍을 것 와우 못찍였어 고 고 아 신도가 너무 줄어버려 계속 고 고 고 고 고 민호 고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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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들었네 못 본 사이에 황들었네 아휴 제가 가진 제자인데 야 지금 숨졌어요 어휴 어휴 겨우 살렸네 아휴 야 어떻게 이런게 야 엇박자로 떼봐 엇박자로 엇박자로 떼봐 방금처럼 야 너 옛날에 폭풍이 해줬었잖아 자 우리 자 우리 서우 한 바퀴 돌고 온다 서우 한 바퀴 돌고 올게 민호 서우 갔다 올게 네 다닐죠 갑시다 서우로 서우 한 바퀴 돌고 옵시다 지나갑니다 고맙습니다 여기가 의외로 땅이 풀어버려 예 알아요 유샤 자 서우에 들어왔습니다 서우의 가을 풍경 아 멋지다 아 와 저거 오리인가요 저거 뭐에요 아 아 아 아 아 저거 뭘까요 아 아 철새 겠죠 철새 아 아 아 장관이네 엄청 많네 새가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좋아졌네요 길이 네 길이 좋아졌어요 으 새로 깔은 것 같아요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아 참 좋은 동네다 이기 으 으 이 넓은데 공원이 있고 이거 으 으 으 어 앉혀졌어요 여기 올라가시고 저번에 올라가서 타봤잖아요. 안에도 이렇게 볼 수 있었고 이렇게 펌 뚫렸어요? 그럴게요 그건 아닌 거 같아요. 이게 담벼락이 있었어요. 네. 그러네. 여기가 원래 막혀 있었던 거 같아요. 네. 시원하고 안에도 보이니까 그냥 경치도 좋고 여기가 더 좋아졌네요. 우리 진짜 오랜만에 왔네요. 여기. 진짜 오랜만에 왔죠? 네. 20분쯤 깔아주지 말고 한 번씩만 이렇게 나와주시겠어요? 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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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좀 잘 찾아봐야해. 싫어요. 너무 싫어. 이 나무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 이 나무 진짜 예쁘죠? 네네. 이거 돈으로 따지면 엄청 비쌀 거예요. 나무가. 네. 여기. 여기는 논이어가지고 벼가 다 익었네요. 벼가 다 익었죠? 여기 아마 농촌진흥청에서 이거 하는 걸 거예요. 저 뒤에 농촌진흥청이 있었잖아요. 농촌진흥청에서 이거 실험만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걸 거예요. 아, 미치다. 자, 한 바퀴 돌아왔네요. 여기가 여기가 여기도 주화전으로 바뀌었네요. 화장실도 싹 고쳤네. 여기 오랜만에 싹 고쳤어요. 여기 화장실도 고쳤잖아요. 소 한 바퀴 돌고 꽃매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 손 잡고 다 하는 거 한 번도 안 했네. 별로 싫은가봐. 옛날에 손 잡으려고 그러더니 언제 시갔나? 많이 변했어요. 네, 알겠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듣던 중 반가웁네요. 헹! 아, 진짜 근데 날씨 좋다. 오늘 딱 타기 좋은 날이었어요. 네, 날씨도 좋고. 아, 풍경도 좋고 풍광도 좋고 진짜. 서울 진짜 이쁘다. 오늘은 다 맞는 날이야. 딱딱딱딱. 딱딱이. 이제 가야죠. 저기 만나러 가야죠. 쟤들 만나러. 히로킹? 자, 기다려요. 흐이! 흐이! 왜? 왜? 나는 이런 거 못 알 줄 알았어? 셨어? 어떻게 인자요? 나는, 나도 이렇게 할 줄 알아. 네. 흐이!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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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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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잘 nome했지? 어. 어. 으이. 으이. 한글자막 by 한효정